자 오늘의 저녁은 스시를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미즈 사토입니다 아사히 마그로 참치꽃입니다 굴 튀김이죠 맛있어 맛있어 와 굴 튀김 이쁘나갔어 미러포시 가오리구이입니다 여러분 미러포시 덱깔 보소 사라있네 오 오 여러분 제 스타일이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이게 진짜 내 타야 이거 끝이 이제 천국입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자 이걸로 한번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 못할거야 너무 맛있어 예 스시를 박살냈습니다 여러분 스시는 당연히 스고이 이치방 스시의 나라 일본에 먹으셔서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예아 빠앙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